새로운 정원식물을 만나는 곳.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행. 정원에 새로운 식물을 심고 싶은데 매번 보던 식물뿐이네. 새롭고 특별한 식물 어디 없나? 새로운 정원식물을 개발했는데 팔 데가 없네.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곳이 어디 없을까? 이런 국민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를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는 특별한 정원식물을 찾는 가드너와 정원식물을 육성, 생산, 유통하는 농가를 연결하는 K-정원식물 플랫폼입니다. 공급자는 대중에게 선보이고 싶은 새로운 정원식물을 전시품평회에 출금하고, 소비자는 정원식물 전시품평회에 방문해 다양한 정원식물을 한자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와 국민의 평가를 통해 우수한 정원식물을 발굴하고, 새로운 정원식물의 시장성을 검증합니다. 품평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자생식물과 국내 육성품종은 올해의 정원식물로 선정, 정원장터와 가든샵을 통해 출품식물을 판매하고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더 큰 소득을 만들 수 있도록 출품 농가와 건설 조경기업, 정원작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비즈니스 매칭데이를 운영합니다. 다양하고 새로운 정원식물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는 농가와 소비자의 도움이 되는 선순환 플랫폼입니다.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를 통해 K정원산업을 선도하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우리나라 고유의 정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K정원산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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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정원산업